안녕하세요. 송경석 골프클럽의 이실비아 프로입니다. 그린 주변의 벙커샷에 대해서 알려드릴텐데요.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이 그린 주변에서도 샷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모래의 저항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벙커샷을 할 때는 이 헤드를 보시면 이 넓은 면적을 바운스라고 하는데요. 이 바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바운스를 사용하시려면 어댓을 때 페이스 오프를 하는데 이 페이스가 계속 하늘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때 백승에서 임팩트, 팔로까지 이걸 주시하면서 유지해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백스윙, 임팩트 순간에 같이 가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백스윙, 임팩트, 헤드만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바운스를 이 바운스를 오케이 이 바운스를 할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